특히 여러분이 사업을 하려고요. 일단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습하지 않으면 낡은 지식이고 편향과 독이에요. 관성에만 매몰돼 있었다면 여러분 인생도 언제 꼬깔해질지 몰라요. CEO 아바타 씨바타 졸끄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떠나는 CEO 아바타 씨바타 시간입니다. 이제 유튜브에서, 페이스북에서 가장 인기 있는 주제는 몇 번 말씀드렸듯이 뭐 이거는 그냥 보편적으로 제일 인기 있는 주제인 것 같아요. 돈이죠 돈. 근데 다 돈 잘 벌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그래서 제가 오늘 아주 좋은 테마와 주제가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한테 돈의 씨앗에 대해서 알려드려야겠다 하고 영상을 찍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돈 나무가 이렇게 훅 자라야 되는데 그러면은 막 이렇게 씨앗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막 그 씨앗은 여러분 오늘 5억 벌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다고 여러분 죽어도 그것은 씨앗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썩은 씨앗. 막 자라도 막 나쁜 게 자랄 수 있어요. 항상 누누이 얘기하지만 긍정은 디폴트입니다. 긍정은 총매지 긍정 자체가 뭐라 그럴까 결과의 원인이 될 수는 없어요. 긍정은 총매입니다. 이거를 되게 구별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총매와 어떤 반응 물질을 구별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돈의 씨앗은 뭐냐? 바로 문제입니다. 문제 그러니까 간단해요. 이게 이거를 생각보다 몰라요. 문제를 해결해 주면 우린 거기다가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러면 점심을 사 먹는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점심을 안 먹으면 배고프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배 아픕니다. 너무 많이 안 먹으면 배 아프잖아요. 배고프고 그러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 당장 우리 집이 아니기 때문에 집 밖에 있으면 누군가의 주방을 빌려서 그다음에 먹는 장소도 필요하니까 공간을 빌려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옷을 사는 거. 내가 못 만드는 게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만들 수도 있는데 이게 대량 생산이니까 단가가 확 떨어지죠. 이렇게 싸게 만들지 못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여러분은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이렇게 좀 위치가 높은 분들 그다음에 어떤 영향력이 큰 분들 만나면 계속 이거에 대해서 직원들의 불만을 싹 조사해라. 고객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라. 이거를 노래를 부르고 다녔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거를 되게 경청을 안 해주셔서 솔직히 좀 짜증났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그걸 직접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여러분 대표 이사인 회사는 전 체인지그라운드 주주이지 체인지그라운드에서 보험도 안 나와요. 아무것도 저랑 하든 상관이 없고 제가 속해 있는 회사는 더비라는 플랫폼 개발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IT 솔루션 회사예요. 저희가 그래서 항상 이사님들이랑 우리 고작가님이랑 직원들한테 말하는 게 뭐냐면 문제를 날의 비를 세우고 문제를 그냥 문제의 경중에 상관없이 문제가 뭔지 문제부터 파악하자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테크놀로지로 소프트웨어로 필요하면 하드웨어까지 동원을 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이것만 맨날 따져요. 어떤 사업 아이템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이게 문제다. 이게 문제다. 그럼 우린 그걸 어떻게 어떤 비용, 어떤 시스템을 해결해서 해결할 수 있고 우리는 거기서 마진을 얼마나 남길 수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예로 들어가 볼게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박리담에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단가가 높은 거를 파는 방법도 있는데 제가 옛날에 단가가 높은 거를 팔고 싶은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자들한테 부자들한테 문제는 뭘까? 계속 이 고민을 했었어요. 돈 많은 사람들한테 일반인들 말고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 문제는 뭘까? 여러분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게 없다. 진짜 근데 웬만하면 해결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 뭘까? 제가 진짜 고민을 많이 하다가 답이 탁 나왔어요. 답이 나왔어요. 팀장님 뭘 것 같아? 부자들의 고민은 뭘 것 같아요? 자산관리? 아니에요. 그건 이미 부자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딱 진짜 깨우친 게 뭐냐면 시간도 아니에요. 시간은 돈으로 아웃소싱 할 수 있는 거 최고. 그러니까 시간을 살 방법은 없지만 아웃소싱을 할 수 있는, 가장 아낄 수 있는 건 돈이 최고예요. 그래서 내가 딱 찾은 게 그거예요. 아, 자식 문제. 이거는 객관적일 수도 없고 이 자식 문제는 부자들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보니까 부자 하면 자식 교육도 다 잘 시켜서 보편적인 결과로 대학도 다 잘 보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야.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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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문제가 있나 보네? 그래서 말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문제가 있나 보네? 제가 그래서 깨우친 게 뭐냐면 그러니까 대학원 때 이거를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과외를 하다가 과외를 하는 게 아니고 코칭으로 바꾼 거예요. 코칭. 과외는 순전히 이렇게 안 잡고 문제만 풀어주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가 모르는 거 있으면 알려주고 아, 이거를 완전히 접근 방식을 바꿔서 코칭으로 바꾸자. 그래서 제가 한 게 뭐냐면 다른 대학원생들이나 대학생들 알바를 많이 하는데 저는 싱가포르 있을 때 했었는데 이걸 맨 처음에 다 그거예요. 어? 이제 그냥 과외가 아니라 코칭으로 바꾸면서 애만 가르치고 학생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저는 예를 들어 두 시간, 보통 과외하면 두 시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한 시간 반은 애랑 어린이랑 학생이랑 공부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한 시간은 부모님이랑 매일 대화를 나눴어요, 내가. 왜냐하면 부모님이 생각보다 의사결정이 비합리적인 거예요. 돈이 많다고 합리적인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엄청 비합리적이고 이상한 잣대를 드리대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아, 우리 애는 목표의식이 없다고. 뭘 해야 될지 모른다고. 신기하네. 어떻게 중학생의 목표의식이 있지. 내가 그런 거예요. 그럼 내가 간단하게 말해준 거예요. 그럼 어머님, 아버님은 목표의식이 중학교 때 있어서 나는 이거 그때 옛날에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에서 사업하시는 부자들이 싱가포르에 많이 계셨거든요. 나는 중2 때 인도네시아에서 면직물, 공작물로 대박이 날 거야. 이런 목표를 세우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때 노는 게 다 정상이라고. 그런데 이상한 기억의 왜곡을 끄집어내갖고 왜곡된 기억을 진짜 끄집어내갖고 이상한 잣대를 애들한테 들이댄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제 진짜 경험상 엄마가 울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 울어요. 거의 다 우세요. 그러면서 애들도 맨 처음에 만나면 옛날 과외할 때는 자, 뭘 모르니 시험 보고 푸는데 이제 안 그래. 애를 만나면 일단은 얘랑 친해져야 돼. 공부는 모티베이션이 전부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얘가 정교 1등도 하면 좋겠지만 일단은 얘가 50등이면 30등만 해도 성공한 거예요. 얘 입장에서 성장을 해봤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막연하게 가르칠 게 아니라 얘랑 좀 친해져야 되는데 그래서 풋살도 하고 수영도 하고 같이 이렇게 카트라이더도 타고 진짜 별거별 걸 타요. 그 다음에 맛있는 것도 먹고 아예 공부를 안 해. 오면 놀아 그냥. 며칠 놀아. 그러면서 애들이랑 엄청 친해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필요하면 너 친구들도 데리고 오라 그래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모여서 같이 풋살도 하고 초5, 초6 이런 애들이랑도. 애랑 엄청 친해지니까 어때요? 얘가 내 말을 잘 들어. 잘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적은 뭐 안 오르네는 0명. 0명이고 잘 된 애들이 너무 많아요. 기본적으로 그냥. 잘 된 애들이 너무 많아요. 막 되게 아웃스탠딩하게 잘 된 애들이 막 되게 막 엄청 잘 된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문제가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코칭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 이렇게 마음먹은 게 아니라 아 문제가 무엇일까? 이렇게 진짜 그때도 애초에 시작을 그렇게 접근했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유료 코칭을 안 한 지가 거의 뭐 아예 안 하죠. 10년도 넘었죠. 왜 안 하냐?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 왜냐하면 이걸 하니까 부익부 빈익비 너무 심해지는 것 같아요. 내 입장에서. 왜냐하면 돈 있는 사람들은 나한테 그러니까 과외비보다 더 많이 주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나 하나 많이 벌자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얘네가 너무 잘 되는 거야. 극단적으로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나한테 그렇게 못하잖아. 그거에 대해서. 내가 갑자기 어느 순간 그거에 대해서 좀 죄의식이 들어갖고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대중을 상대로 강연을 하고 성인을 상대로 무료 멘토링 프로젝트로 그렇게 하게 된 게 여기서부터 온 거예요. 제가 그 경험치가 많아갖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어느 정도도 있었냐면 싱가포르에 있을 때는 아버지가 저를 만나러 오셔가지고 한국에서 날라온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나랑 싸웠어요. 아버지가. 내가 근데 이겼어. 또 한 번 한국에 있을 때는 진짜 정말 부자야. 내가 그 아저씨 만났을 때가 넘사벽으로 힘들었어. 막 자산이 몇백억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일을 안 해. 그 집은. 근데 딱 만나서 그 아버지가 이 새끼 사기꾼인가 아닌가 지켜보러 온 거예요. 근데 딱 왜냐하면 갑자기 와이프랑 자기 자식의 행동이 너무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해서 얘네들이 사기꾼 만나고 다니는 건 아닌가 그래서 딱 만져서 하는 말이 우리 애는 일단은 베이스가 공부니까 공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나랑 세차장 하면 된다고. 공부 같은 거 필요 없다. 그러니까 애초에 전제를 저를 사기꾼이라고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너 같은 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와 내가 그때 진땀이 얼마나 많이 났는지 몰라. 경청도 하지도 않아. 심지어 계속 스마트폰만 봐. 근데 얘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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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다 보니까 진심이 통했어. 진심이 통했어요. 그래서 그 아버님도 나중에는 잘 부탁한다고 우리 아들 좀. 내가 뭐 경솔했던 것 같고 진짜 우리 아들과 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행동이 바뀌었는지 처음으로 이해가 갔다고 그거 해야 돼서. 그러면서 어느 정도로 친해졌냐면은 이분이 은퇴하고 거의 준 세미 프로 골프 정도로 골프를 잘 치고 제가 아까 엄청 부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막 골프자 프로 골프 선수도 많이 알고 골프 장을 갖고 있는 사장님도 많이 알아서 막 나중에 나 초대한다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그 시점을 기점으로 제가 골프를 안 쳐서 못 놀러 갔어요. 그 다음에 같이 칠 수도 없어요. 저는 백돌인데 그분들은 다 싱글 치시는 분들 같이 칠 수도 없어요. 심지어. 그걸 또 제가 문제인 걸 알기 때문에 안 갔어요.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되게 그게 백종원 씨가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음식 만드는 거의 정답이라기보다는 가게 운영의 거의 진짜 넘사벽 신수준이거든요. 백종원 씨 책을 제가 거의 다 읽어봤어요. 그러면 그게 리마크업을 했어요. 밑반찬이 남으면 가서 다 먹어본다.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봤는데 잘나가는 식당 사장, 젊은 사장님이 그 사장도 똑같은 걸 하고 있는 거야. 왜 이 특정 밑반찬만 많이 남을까? 그러면서 다 먹어보는 거예요. 뭐예요?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결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진짜 안 따라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문제를 그러니까 되게 부정적인 걸로 보지 마시고 우리 제목이 뭐였죠? 돈의 씨앗으로 보시면 됩니다. 돈의 씨앗. 예를 들어 여러분 자녀가 말을 안 들어서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다 그렇다니까요. 다 그렇다니까요. 내가 조금이라도 잘하면 나는 문제를 더 많이 해결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나갈 그냥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소모되는 것도 다 돈이거든요. 그게 에너지도 다 그게 여러분이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을 다 버는 거고 심지어 자녀 교육을 잘 시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돈을 많이 아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자녀 교육을 잘 시키려면 일단 독서를 많이 하셔야 돼요. 양육에 대한 그 다음에 육아에 대한 과학적 지식들이 이미 보편적으로 알려진 게 많은데 여러분 통밥으로 한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아무튼 여러분 문제는 뭐다? 돈의 씨앗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바타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바타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